안녕하세요. 네이버 블로그 라이온의 낚시일기에서 일상화 기록 중인 라이온입니다. 자 오늘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 뒤에 파도 보이시죠? 네 기가 막힌 파도3와 함께 동해에서 인사드립니다. 언제부터 이걸 진짜 오고 싶어 했는지 모르는 울진 안바다인데요. 개불에 싱싱한 개불 서비스까지 주시고 지금 써니가 기가 막히게 또 그 참개지렁이를 공수해서 그렇게 포장을 이쁘게 해가지고 이렇게 감성동을 잡으려고 했는데 아 파도가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은 외향 파도를 피해서 내양에서 낚시를 어제 밤낚시를 진행했는데 애장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은 저희가 좀 일찍 자고 아침 일찍 지금 일출 보이시나요? 일출 한번 보시죠. 자 이렇게 일출 영상과 함께 일어나서 지금 도다리 낚시를 하려고 뭐 서해 도신이 동해오면 안 통하겠습니까? 일단 해보는 거예요. 지금 뭐 외향으로는 답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내양 도다리 낚시를 도전해보고 뭐 꽝을 치면은 영상이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. 자 이렇게 하고 오후에 지금 이렇게 높았던 파도가 조금 죽거든요. 저녁부터. 저녁부터 죽으면 또 감성동 사냥. 기가 막히게 또 마리수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도다리 낚시 하러 가시죠. 자 오늘 사용한 로드는 레드펄스 GT30425 로드고요. L형 스네이크 천칭 2단체비 원래 서해에서 사용하던 거 그대로 쓰고요. 미끼만 동해 클라스에 맞는 참개지렁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이거 소고기보다 비싼 이거. 자 일단은 캐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은 하나는 장타 하나는 단타로 자 오늘 제가 사용할 로드는 ET27425 레드펄스 로드고요. 그리고 지금 저희는 똑같이 채비. 참개지렁이로 해서 여기 내양에다가 던질 거기 때문에 살짝 오늘은 잠깐만 오늘은 그냥 오버헤드 야 너무 아프지 야 아무도 모르는 이런데서 또 나오고 싶어. 아 그건 아니다 인간체사 야 이거 이거 아니지 내가 먼저 잡으면 어떡할래 어? 에이 이따 심리 더 따라하지마 이건 아니지 또 따라하지마 이것은 너무 도다리를 무시하는 처사지 어 오 입질이 벌써 들어와 이거 이거 오 한수합니다 야 이거 뭐 이거 뭐 넣으면 나오는구만 도신이 어디 가겠냐고 이거 오늘 또 우리 형수님들한테 또 주열렘 위에 도착해서 우리가 가진 주열렘이 나왔습니다 야 싸이츠 역시 동해야 어 괜찮아 괜찮아 여기 보여줘 여기 어? 비가 너무 비쌓는데 놀랄까 일로 오라고 일로 일로 오라고 멍충아 일로 오라고 일로 야 메인이 동해아라 야 이거 삼짠데 야 삼짜라 야 삼짜라 삼짠데 우리 사짜냐 야 삼짠은 아니고 삼십몸 삼짜데 오 야 자 꺼내야지 오 오 오 사이즈 사이즈 좋아 야 이거 뭐 동해를 진짜 갔어야 되는데 동해 사시는 분들 부럽습니다 야 이거 뭐 야 오늘은 쥐놀레미어 먹으러 갈까 그러면 그냥 내양 아무 데나와 가지고 던지면 그냥 쥐놀레미어 딱 나와 그냥 기가 막히네 오 오 쬐구 쬐 도달 오늘의 대상어 도달 사이즈 좋네 도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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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싱싱해 싱싱하였다 진정 자 아예 좋죠 이렇게 왔고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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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즈 좋아 어 자 우리 동출한 우리 형님도 산사하시고 아 사이즈가 뭐 괜찮네 자 하나는 불가자리 하나는 오 오 도달이 사이즈 괜찮아 오 자 도달이 아우 횟감이 횟감이 쏟아집니다 횟감이 쏟아져요 오 와 오 오 오 추정 오 오 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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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좀 기다려야지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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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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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! 어? 있어! 있는 거 아니야? 어? 줘봐! 오잖아! 아! 따라라란! 따안! 도다리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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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 있는데! 오빠! 어? 어? 역시 동혜야! 도다리 잡은 소감이 어떠십니까? 좋은 맛이요? 좋습니다! 하하하하 끝내줍니다!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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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니 써니가 와서 지금 마이크를 바꾸려고 했는데 지금 그래 가지고 그냥 영상으로 동영 그냥 휴대폰 영상으로 음성이 좀 부족해도 이해를 해주세요 갑자기 와 가지고 저희 마이크 있는... 오 사이즈 괜찮아 이야 아우 추가요 추가해요 어 사이즈 괜찮네 회 맛 좀 보겠네 30마리 잡아도 회 맛을 못 봤는데 사이에서 깻잎만 보다가 이게요 자 저희 마이크 교체하고 그리고 인사 드릴게요 기억이 안 나는데 나 세 개 잡았는지 두 마리인지 세 마리인지 기억이 안 나 제가 지금 엄청 바쁜 일이 있어서 지금 헤매는 동안 써니가 집중해서 또 뽑아주네요 사이즈 사이즈는 다 괜찮죠 오 형수 형수 드디어 입질이 오나 이제 오 사이즈 돼 좋아 뭐야 놀래미다 놀래미 놀래미다 놀래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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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아 사이즈 좋아 놀래미 사이즈 좋아 놀래미 사이즈 좋아요 오오 야 사이즈 좋다 자 사이즈 좋네 사이즈 좋네 밤낚시를 위해서 지금 한 2시 거의 다 돼서 오늘 잡은 또 회 맛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 먹고 자 후정에서 2일차 낚시로 찾아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블로그 라이온의 낚시 얘기에서 일상화 기록 중인 라이온입니다 자 오늘 울진 2일차 후정해수욕장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 울진 1일차 영상 보셨나요 오늘이 사실 메인이거든요 제가 오늘 그러니까 어제는 너무 파도가 높아서 사실상 이제 감성동을 포기했는데 아 지금 파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지금 딱 보시면 딱 낚시하기 좋은 정도로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는 뭐 엄두가 안 났는데 오늘 정도면 좀 승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열심히 해서 그 아주 튼실한 그런 감성동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낚시하러 가실까요 자 지금 마지막 캐스팅 했고요 아 지금 4시 45분입니다 아 진짜 활활 불태워서 감성동 낫겠다고 지금 이 추위에 지금 아 쉽지 않네요 아 울진 감성동 그래도 오랜만에 왔는데 좀 얼굴 좀 보여주지 야속하게 지금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어두운 상황이라서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지금 마무리하고 이따가 오전에 아 이제 쓰레기 좀 정리하고 그렇게 마무리 인사드리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정해수욕장에서 낚시를 바치고 이렇게 쓰레기 봉투는 수정해수욕장 용으로 물질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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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질용